아주 나이스 따라따라 따라따라 아주 나이스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에스쿱스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임 도 게임 도 둘이서 뭐 하는 거는 어제 밤에도 게임 해가지고 10시간 이상씩 붙어있거든요 하루 종일 둘이 의자에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저 친한 것 같아요 저희 친해지는데 한 2년 정도거든요 학교를 같이 가서 친해졌어요 같이 등교를 해야 되는 학교가 정말 멀었어요 맞아 맞아 한 2시간 정도 가야 됐었는데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약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맞아 맞아 아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죠 운동이랑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나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그리고 소심해가지고 멤버들한테 되게 많이 삐져요 뭐 개복치는 잘 놀래요 겁이 많아가지고 으악! 들어가요 엉뚱하고 모지란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자신감은 있어요 하하하 약간 무지박지하거든요 하하하 가장 힐링되는 하루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거짓말하죠 하하하 원우라서 약간 불안해요 엉뚱해서 뭘 시킬 줄 알고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대 어? 원우의 일기, 쿱스의 일기 약간... 이게 불편 오르는데? 하하하 근데 이거 쓰다보니까 제 미래가 걱정이 돼 왜 그랬어? 전쟁해야지 하하하 쟤도 골탕 먹일 수 있는 거 다 좋아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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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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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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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왜 민속철이지? 안녕하세요, 쿱스 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쿱스 왕자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지구멸입니다 아, 지구멸인가요? 저는 저쪽 옆 동네에 은하계에서 온 쿱스 왕자라고 합니다 다 원우가 왕자, 쿱스의 하루 그런 게 없을려나? 눈을 띄게 움직일 수 있는 와이스카 승철성에서 온 쿱스 왕자다 아침에 우리 별로부터 반가운 택배를 받았대 이게 택배구나 포장을 꼼꼼하게 하셨네? 춥진 않겠다 이건 뭐죠? 원래 일구시간도 많이 사면 아, 맞아요 아, 지구에서 보니까 되게 반가워서 여기 병풍 뒤에서 갈아입도록 합니다 아, 이거 드레스 내어 나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지금 왜? 왜? 암기력을 좀 향상시켜야 해요 암기력? 오음양 오음양 뾰찌 빼해 삐쾌까 빼해 뚜찌 빠찌 쿱스어를 외치며 교신을 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뚜찌 빠찌 뽀찌 빠쪼라 빠쪼라 오, 못 외울 거 같은데? 오, 못 외울 거 같은데? 오음양 뾰찌 빼해 삐쾌까 빼해 뚜찌 빠찌 뽀찌 빠쪼라 빠쪼라 맞아 오케이 아, 나 진짜 아이큐가 낮나 봐 오음양 오음양 뾰찌 빼 삐쾌까 빼 뚜찌 빠찌 뚜찌 빠찌 뽀찌 빠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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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교신에 쿱스 소영상에서 바로 답을 해주었는데 나와 가장 친한 친구 찾으시는 책은 카운터에서 3만 원이 넘는 잘생긴 깔깔 미친 등장 3세를 지구로 보내줬다는 것 친구를 만날까? 인형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름을 진짜 어렵게 할까? 막 3만 원이 넘.. 3만 원이 넘는 잘생긴 친절함 오케이 찾으시는 책은 카운터에서 아, 헷갈리는데요 꽤 길치인데? 네? 이게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일기 때문인지 좀 떨리네요 오늘이 되게 예쁘게 되었잖아요? 오늘이요? 3대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운동복 입은 것 같아요 응, 맞아 네, 평상시에 되게 편한 걸 추구해가지고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한번 입혀보자 뭔가 그래도 코스프레 이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 일기장 들어있는데 두 번의 자리 좀 드릴게요 넌 누구니? 뭐 하는 친구일까? 얘 용도가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아, 대충 말씀해주는 건 미리 기억하는데 뭐지? 소중한 친구 한 명씩 많았어 잘 부탁한다 약간 거친 친구야 그게 친구야? 어 아, 그 애칭을 정해야 될 것 같아 뿌띠 뿌띠 제가 그리면 약간 용갈이 될 것 같은데? 우와 처음부터 너무 세다 안녕, 뿌띠 뿌띠야 잘 부탁해 아, 그런가?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뿌띠 뿌띠 작동법 버튼을 누르면 입으로 삐빅 소리를 냈다 삐빅! 배기음도 내야 돼 부릉 부릉! 후진 씨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험, 여긴 어딘가 사람이 무척 많구나 하... 이름이 뭐였지? 찾으시는 책은 카운터에서 3만 원이 넘는 잘생긴 깔깔 밑이 등장... 인가? 밑은 등장 3세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 친구가 길치여서 근데 이제 이름 딱 한 번만 보고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잘생긴 깔깔 밑은 등장 3세 오케이 오케이 아, 실물이 나온대 아, 사진 너무 못 나왔네요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아, 너무 창피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아, 제 복장이 너무 불편합니다 아, 너무 창피해 아, 너무 창피해 약간 여기 퍼레이드 안에 들어갔잖아요 하하 혹시 제 친구 봤어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되게 매정하네요 제 친구 이름은 아, 어떡해 찾으시는 책은 서점에서 3만 원이 넘는 잘생긴 껄껄 밑은 등장 3세라는 친구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니, 뭐라고 해서 찾으시는 책은 상세에서 3만 원이 넘는 갈등이 짧게 밑은 등장 3세 보셨나요? 아니요 어, 뭐 여기도 없다는데 제 친구 보신 분? 제 친구 보신 분? 제 친구 보신 분? 제 친구 보신 분? 친구 버리면 안 돼요? 이 친구 없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인테드릴까요? 네 일을 좀 하자 카메라에 하면 되나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아, 엄청 싫어하세요 왜 저기 왜 저기 엄청 싫어 힌트 씨 뒤쪽에 있네 가게에 있네 저 가게에 있죠 저기 뭔가 빛이 나요 제 친구의 빛이 애인가 어? 찾으시는 책은 카운터에서 3만 원이 넘는 잘생긴 껄껄 밑은 등장 3세 친구가 맞나요? 네 맞아요? 제 친구라서 제가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왠지 가게에 있을 거 같았어 이 다른 친구들 좋아하거든요 반가워 와, 컨셉이 독특하다 와, 안 돼 안 돼 푸티푸티야, 미안해 와, 뒤에 한 명을 태울까?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택시 아르바이트이다 나의 맛, 푸티푸티에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렸다 손님을 무사히 데려다 드리고 딩고 코인을 받는다 많이 먹으면 분명히 원션을 부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나요? 어떡하지? 어디 가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와, 어떡하지? 제가 진짜 심각한 아싸여서요 말도 별로 없는 편이라서 숨어 있던 또 원우의 잠재력을 원래 영업할 때 말을 거는 거죠? 약간 벌써 난관에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코인을 하나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아, 속상하다 아, 푸티푸티 푸티푸티 약간 유아용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친구야! 혹시 잠깐... 어디까지 가세요, 친구? 제가 혹시 태워다 드려도 될까요? 한 번 했다고 자신감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세븐틴 원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네, 탑승해주세요 하하하하 파랑을 못 묶여 부실한데... 그러니까요 아주... 나이스! 빠바바바바바밤 빠라바라로 제가 삐빅 소리를 내면 같이 부릉부릉을 해주시면 돼요 삐빅! 같이... 부릉부릉! 아주 나이스! 빠바바바바바밤 가자 혹시 불편하신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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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친구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집에 가서 세븐틴 한번 검색해 주세요 아, 검색했어요? 아까? 검색했구나 검색하시고요 검색했구나 검색하시고요 아... 조금 더 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기사님 어땠어요? 좀 편했어요 친구 너무 고마워요 코인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막 효과가 나오는데 삐링 삐링 자, 내 모든 걸 다 보여줄 것 같은데 와, 진짜 붙여버릴 것 같다 자, 놀이기구를 좋아할 거니까 놀이기구는 안 태울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신의 집이다 뭐, 대묵지는 별명이긴 한데 잘 놀래요 겁이 많아가지고 엄청 겁이 많아 귀신의 집은 뭘 해야 더 무서울까요? 눈을 감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귀신들을 만났고 되는 대로 하이파이브를 신청했다 아, 굉장히 좋아하죠 아, 저의 겁 많은 건 컨셉이에요 컨셉 여기예요, 설마? 저 혼자 들어가요? 네 제가 왕자님이라서 경호팀 형님이라는데 아, 아, 아 아, 아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아,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차가 다음에 다시 나와요 오, 갈게요 갈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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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아니에요, 출구? 하하하하 출구 나온 건데? 하... 아,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나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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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랬어요? 하... 이거 그냥 범인가? 하지 마요, 진짜 우리 이러지 마요 진짜로 아,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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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아 하... 왜? 하... 하... 와, 인간적으로 너무 어두운 거...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 너무 어두운데? 프레시 점만 좀 안 돼요? 거기 사람 있잖아요, 다 알아요 으아! 하... 뒤로 가지 마! 오지 마! 하... 어, 뭐야, 왜 거기... 거기 있어요? 으아! 하... 하이파이브 짠 하이파이브 짠 하... 여기도 분명 있다, 여기도 여기도 있다 아아! 아... 하이파이브 해야 돼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왜? 무섭게 하지 마요 뒤따라 오지 마요 하지 마세요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이리로 가 아 별거 아니네 뭐야 끝이야? 별거 아니었어 별로 안 무서웠어 별로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다고요 감독님? 나 죽을 뻔했는데? 귀신의 집에서 난리 났겠는데? 재밌다 쟤 골탕 먹을 수 있는 거 다 좋아해 이번 주에 대한 그게 하정 메뉴처럼 김은 한 번에 다섯 장씩 먹었다 즉석밥에 김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맛있겠다 어릴 때 반찬 없이도 이렇게 자주 먹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나요? 아주! 나이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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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요 오늘 영업 힘들었다 쿠티 하나 먹을래? 왜 먹지 못하니? 왜 먹지 못하니? 김을 안 좋아하나봐요 쿠티야 밥을 줘 근데? 아... 아니 바로 앞에 오쌈집이랑 된장찜 놔두고 얘 뭐 하는 짓인가 시키도 하고 형 뭐해? 너 무슨 돈으로 밥 먹고 있냐고 손님들 태워가지고 돈 벌어서 밥 먹고 있지 내 친구도 뭐해줄까요? 내 푸티푸티 자리니 형 얘가 푸티푸티야? 친구 이름 뭐야 형? 친구 이름? 어 사진 신은 책은 카운터에서 3만 원이 넘다 잘생기 퀄퀄? 이틴 등장 3세야 돈 많이 벌어와 아까... 끊었어 돈 많이 벌어와 하고 끊는데요? 네 혹시 딩고코인이 나중에 뭐 쓸 데가 있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푸티푸티 왜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면 가보를 하...